개인 워드베 스타크래프트2 토너먼트 대회? 오 재밌겠는데? 하고 싶다 스타크래프트2 왜이래? 아씨 짜증나 어 한번 하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스타트 근데 나 해보지도 못하겠네 그래 내 컴퓨터 업그레이드 한지가 얼마냐 어 야 있잖아 내가 스타트2를 하려는데 말이지 그래픽카드 바꿔 어 뭐라고? 스타트하고 싶은데 저 버벅거려서 전화한 거지 너 그래픽카드 쌍팔리온도에서 한 거잖아 그거 바꾸면 돼 어 나 얘 뭐야 어 전화야 난데 애 나 스타트2가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컴퓨터가 느리다 어쩌지? 어 그래 일단 그래픽카드 먼저 바꿔보는 게 좋겠는데? 어 그래서 나 지금 용산에 나오긴 했거든?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지포스 9600보다 좋은 걸로 달라고 해봐 그 중에서 내 돈에 맞는 걸로 사든지 네 지갑 사진으로 생각해줘야지 그래 내가 좀 빈곤하긴 하지 그럼 가서 지포스 9600보다 좋은 거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 어 그래 아 맞다 그 중에서 개인 워드 제품 달라고 해 개인 워드? 응 개인 워드 그래픽카드 제조사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기업이야 가격도 그렇고 AS도 편이 괜찮아 그럼 뭐 좀 도와줘? 오늘은 뭐지 뭐? 왜 다들 나보고 그래프카드 바꾸라는 건데 그리고 왜 개인워드 제품만 추천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개인워드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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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개인워드가 융구네? 네? 개인워드가 융구네? 네? 개인워드가 융구네? 네? 그럼 앱솔루트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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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솔루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뭐가 궁금한지는 앞에 화면 보면 아시고요 개인워드 개인워드라고 혹시 아세요? 엔비디아 퍼스트 파트너인 개인워드는요 1984년에 설립이 되었고 26년 동안 그래픽카드만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하이엔드 유저들은 개인워드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아마 초롱씨한테도 그래픽카드를 추천하신 분도 아마 컴퓨터에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있는 분들은 개인워드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 7월에 앱솔루트와 개인워드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공격적인 가격과 또 다양한 라인업으로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아 그리고 제가 용산 전자상가 가서 알아봤는데요 진짜 3년 동안 AS 해주시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네 맞고요 3년 동안 AS를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2년은 무상 AS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1년은 유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앱솔루트 AS 중에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전국 무상 춘장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정책 때문에 또 고객들이 앱솔루트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괜찮다 사실 제가요 스타2 때문에 이렇게 헤매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먼저 그래픽카드부터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걸 가져가셔서 좋은 컴퓨터 구매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개인 워드 작품이라고 했지 이거 왠지 두근두근 하는데 그래픽카드 하나 받고 싶은데 완전 잘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또 올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안 backs원님입니다 저희는 경월으로 26년 전 저희는 경월이 26년 전 워드 작품에 매우 강한 기준이 어른과 저희는 경월에 가장 강한 기준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she can provide most best service to our customer we hope all you can enjoy most best gaming experience from GameOS product thank you very much